안녕하세요 컴퓨터 질문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그가요 80만원대 견적과 무제한급의 견적 두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후자쪽은 크게 도움은 안되실거고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2월 말에 실시간 방송했을 때 제가 질문 받은거요 앞으로 어떤 영상이 보고싶은가요 여쭤봤습니다 여쭤봤을 때 1,2,3,4,5,6,6 대충 20가지 정도가 보고싶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중에 X편을 찾았던 것들은 이유가 있어서 제가 거절한거고요 동그라미 찾은 것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다 보여드릴 예정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도움이 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1660ti 같은 경우는 엊그제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이거 먼저 올려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1660ti는 제품이 나오자마자 꽤나 많은 분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요 구매를 하는데 즉발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올려드릴거에요 두번째는 제가 견적 올려드렸는게 저번에 올려드렸는게 제가 50만원 견적이랑 70만원 110만원인가 올려드렸어요 중간에 80, 90, 9이 비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80만원 정도면 어떤 견적을 사는게 좋냐 그런거 물어보시던데 그때 1660ti가 나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견적이 안된거구요 이제 1660ti가 런칭이 되었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0에서 94일 때 가성비 견적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300만원 이상 미친 가격대 PC 견적 요거는 오늘 같이 올려드릴 예정인데 어차피 80, 90만원 때 견적을 보여주는 김에 쩌리로 재미로 보시라고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나머지도 차근차근 시간이 될 때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실시간 방송 때 요청 주셨거나 앞으로 이 관련 영상 보고 싶은 분들은 꾸준히 구독해주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0만원 견적은 제가 미리 대충 나왔습니다 견적 내는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서 이 견적이 왜 나오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CPU 같은 경우는 80만원대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게 될 겁니다 9400F 혹은 8400이라든지 8400보다 9400F가 낫죠 아니면 라이젠 2600 이 둘 중에 하나 보통 고려를 하실 건데요 9400 같은 경우 기본 가격이 라이젠보다 5만원 정도는 더 비쌉니다 정품을 살 경우에요 물론 병행수입이나 아니면 벌크를 사면 되지만 어차피 서로 정품으로 비교해야 가격 비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우선 라이젠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라이젠 선택의 이유는 살짝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요거는 아주 많이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36개 게임에 의해서 8400이나 2600의 성능 차이 비교입니다 봤을 때 2600 노멀로 하고 물론 램은 살짝 올렸어요 666이 아니라 램클럭은 2933입니다 8400을 노멀로 했을 때 요 성능을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1080 Ti를 솔직히 둘 다 병명상에 생겨서 받쳐주지는 못하는데요 이 두 개의 CPU는 한 10% 가까이 성능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된다 평균값이 최대값은 한 15% 가까이 날 거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젠을 오버클러 했을 경우 넘어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이 값은 보통 라이젠 2600의 경우 3.9 정도까지만 오버가 됩니다 국민오버가 3.9에요 4.0 들어가는 것 자체도 별로 없고 4.2는 진짜 최상의 수율이기 때문에 우린 요거 못 넣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3200 정도가 국민오버입니다 좀 안되간 경우는 3000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오버를 3.9에 사실 3200만 하더라도 이 8400과 진짜 5% 내외로 성능 차이로 접해줍니다 거의 차이가 안나요 36개의 게임 평균 합이 그렇기 때문에 5만원의 값어치까지의 성능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600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나는 오로지 100원만 한다 그러면 8400 아니면 9400F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전체 게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6개 전체 게임 자 일단 요건 날리고요 그렇기에 CPU 같은 경우에는 9400F를 넘기고요 만약에 90만원대 견적하신다면 9400F로 가시면 됩니다 80만원대 견적에서는 2600으로 할게요 90만원대 견적은 CPU만 변경하면 되니까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CPU와 메인보드만 변경하세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렴한 가격때 쓸만하다고 그러는 프로포 M 프로포 있잖아요 B450 M 프로포 그걸 추천 안하고 딴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어? 왜 만 얼마만 더 주면 되지?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견적 액수 자체가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80만원대 후반으로 가면 사실 90만원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구만 하는 학급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B450 M HDV가 두 종류가 있어요 물론 ASWIN이 AS를 좀 더 잘해준다고 ASLINE을 선택할거야 버전도 위급이네 하면서 이걸 누르실 수가 있는데 눌러서 보면 뭐가 다르냐면 이 제품은 방열판이 없습니다 물론 몇가지가 개선되긴 했지만 방열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R4.0 버전보다 그냥 HDV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똑같은 7페이즈 제품이고요 이거 MOSFET은 그때 그냥 N채널 MOSFET인가 사용했던가 듀얼 N채널 MOSFET 사용했던가 아마 그럴거에요 MOSFET 품질이 그냥 평범해요 좋은거 아닙니다 N 프로에 들어간건 똑같은거 썼어요 MOSFET 근데 이제 그거를 뭐지 듀얼 아웃포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즈 숫자는 좀 줄었고요 페이즈 숫자가 줄었다고는 하나 이제 요 전원부 구성이 박격포나 바주카랑 같은 구성입니다 4페이즈가 CPU에 할당되고 위에 3페이즈가 메모리와 저 그 내장 그래픽 등에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방열판이 있고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 에즈락 제품 그 B450M HDV를 추천드렸습니다 물론 램소켓이 두개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실사용 할 때 그리고 국민오버할 때 2600을 충분히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유돈이 되면 그 위에급 가주시면 바주카나 박격폭 혹은 B450M 프로폴로 가주면 좋겠지만 오늘 주제는 80만원 견적이기 때문에 요 제품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견적이 빡빡이기 때문에 8기가 하나를 꽂았어요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8기가 하나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는 그렇잖아요 추가로 다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견적은 우선 8기가 하나로 싱글 채널로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4기가 듀얼 채널로 안하는 이유가 요 메인보드가 메모리 소켓이 딸랑 두 개밖에 없고요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차후 업계에드까지 생각하면 일단 메모리 4개면 램오버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을 쓰고 메모리 2개 꽂아 쓰고 8기가 짤 하나 꽂고 나중에 메모리 추가를 할 때는 8기가 하나 추가를 해서 16기가로 쓰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80만원 견적에서는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에 썼습니다 호환성 좋고 오버클럭 잘 되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텍 제품을 썼어요 이 제품이 좋아서 썼다기보다 저렴한 제품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제품을 썼어요 요 제품 사용하기 싫으시면 컬러풀 2펜 제품 가셔도 됩니다 가격대는 거의 비슷해요 다만 갤럭시 제품은 비교적 전원부가 부실하기 때문에 피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텍 트윈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어차피 이게 클럭 차이는 조금 나더라도 상위급 제품이랑 최하위 제품이랑 똑같은 시세에서 사용했다면 성능 차이는 5% 내외입니다 우리는 가성비를 보기 때문에 3,4만원 더 투자 안하고 하위급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80만원 중반 견적 되려면 진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몇천원 더 주면 삼성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죠 80만원 견적을 맞추기 위해서 웨지틴 디지털껄 사용했고요 웨지틴 디지털껄도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 안전성이 뛰어나니까 이 블루 블루 250기가 선택했습니다 윈도우 깔고 게임 두세 개 깔려면 250기가 정도는 필요해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수라 케이스 정말 많이 추천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들어봤습니다 이 케이스가 아수라 케이스와 거의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에 LED 화이트펜 두 개 후면에 LED 없는 일반 펜 하나가 있고 옆면이 풀 아크릴 3.5T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면이 메쉬고요 상단도 메쉬인데요 그것만 아수라 케이스보다 저놈하고 이 제품이 좋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강판이 조금 얇은 단점이 있습니다 마감도 조금 떨어져요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못생겼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조금 떨어진 케이스는 맞습니다 다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모든 점은 다 용서할 수가 있겠죠 소금에 민감하지 않으시면 이 케이스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케이스가 25,000원으로 아수라 케이스보다 9,000원 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곡스 제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판이 얇아서 공진음이나 아니면 펜 품질이 떨어질 때문에 펜 소음이 다소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해주세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500W 파워를 썼습니다 이게 1660TA가 텐서 코어가 빠졌기 때문에 실제 사용 전력이 130W에서 150W 사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골랐던 제품은 오버클렉이 높게 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130W 정도 사용할 거예요 CPU 같은 경우는 오버클렉이 받자 100W 정도 쓸 거고요 합쳐서 300W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쿨러랑 기타 장치를 다 합쳐서 300W 플로드일 때 300W쯤 될 거예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1500W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닉스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총 견적이 얼마가 나오냐 85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부품가격은 845,0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사냐에 따라 가격 차이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행복 쇼핑에서 산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각계 드래곤볼 모으듯이 제일 싼 데서 산다든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어디서 사냐에 따라서 여튼 총 견적은 85만 원 가량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2600을 3.9 국민오버라고 메모리를 3000에서 3200 정도 찍어 쓰시면 80만 원대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가성비 PC가 될 것 같습니다 대충 플레이 7기준으로요 배그 국민옵션 국민옵션 상호부로 140프레임 정도가 유지가 될 거거든요 물론 조금씩 떨어질 때도 있을까요 일부 지역에서는 프레임 드랍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게임 했을 때는 한 평균 110에서 120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많이 내려가 봤죠 80대 프레임이 나올 거고요 좀 높게 나올 때는 140대 프레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44 모니터 쓰고 가성비로 배그를 즐기고 싶다고 하면 한 요정도 견적으로 오버클럭에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오버 전혀 안 하시겠다면 10만 원 정도 더 투자하셔서요 여기 CPU를 좀 더 상급으로 바꾸시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몇만 원 더 보태서 그래픽 카드도 이제 206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PU를 9400F 정도 쓰시고요 그래픽 카드도 2060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90만 원대 중반 견적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 잠깐만요 B450 아까 제가 에즈락 제품을 찍었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로 보는 해외 사이트인데요 가장 저렴한 B450 보드 중에서 예 그 중에서 쓸만한 제품은 이 제품이라고 해외 사이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음 기가바이트 제품은 아시죠 초크빵튀기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소비하고 품질이 좀 떨어져요 MSI 거 같은 경우보다는 MSI 거는 뭐 방열판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에즈락 거 있잖아요 기본 방열판 예 기본 방열판이 포함된 에즈락 보드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좋다는 거예요 전원 구성은 이 제품이나 이 제품이랑 거의 똑같아요 예 제가 추천하는 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 사이트에 봤을 때도 이 제품 괜찮다고 합니다 저렴한 제품 중에서는 이건 넘어가고요 이제 진짜 내가 최상위 제품을 살 때 내는 견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9900K를 넣을 거예요 데타 CPU 중에서는 최상위죠 물론 익스트림 라인업에 이거 보다 높은 CPU가 있지만 우리는 데타 기준으로 일단 견적을 낼 거기 때문이죠 9900K를 사고 싶고요 메인번호는 갓나이크 아니면 에이펙스를 내고 싶어요 근데 에이펙스가 지금 물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펙스라고 하기도 하죠 아수스 그래서 갓나이크를 클릭을 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CL14 메모리 사고 싶은데요 16기가 짜리 두 개 CL14 트라이던트 제트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CL15 짜리 썼어요 요 놈도 비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램탈 좀 풀어서 클럭을 더 높여서 쓰고 싶네요 그리고 페카드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스를 포기했어요 감성에 몰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세워서 가로로 장착할 예정인데 가로로 장착하면 옆모습이 이 어로스 익스트림이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에이펙스를 포기하도록 감성을 선택하겠어요 왜? 저는 어차피 예산이 많다는 가장 하이하기 때문이죠 고정나면 뭐 새로 사죠 물론 재미로 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에버 플러스 그 500짜리 하나랑 1테라짜리 하나 쓸 거예요 왜 두 개를 쓰느냐 하나는 윈도우로 깔 거고요 하나는 게임 전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아시죠? 서버용 하드디스크 회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HGST 이 브랜드 거를 10테라짜리 하나 박을 거예요 우리의 그 소중한 그녀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공간이 되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이 매우 낮기로 유명합니다 3년 동안 불량난 확률이 0. 몇 퍼센트 때예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압도적인 안정성 맞습니다 모든 하드 회사에서 가장 안정성이 좋습니다 참고 에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에버나 일반 프로 970보다는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기 속도와 쓰기 속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 정말 탐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이게 커스텀 수냉용으로 사실 나온 케이스긴 한데 안태꺼고요 좀 SF적인 꼭 마이 머리통처럼 생겼죠? 무슨 마이 머리통 얘기한지는 아실까요? 롤 하시는 분들은 개방형 디자인에 쿨링은 아주 시원하고요 확장선도 뛰어나고 외형적으로도 이쁩니다 이게 굳이 커스텀 수냉을 안 하더라도 꽤나 이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만들었는 걸 한번 봤어요 이 케이스 한번 사보고 싶네요 돈이 농사에 있다면 이 케이스 단점은 하드는 베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단점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소닉 어차피 예산이 무제한이잖아요 시소닉 중에 골드 가는 게 원래 가성비가 좋은데 저는 플래티넘 제품으로 가도록 할게요 AS 기간 아주 넉넉하고요 그리고 품질 말할 필요 없죠? 10년 품질 보정에 압도적인 품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율도 정말 좋고요 전기도 확실히 변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적게 먹습니다 고주파움도 용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날 확률이 낮고요 시소닉 제품을 쓸 생각입니다 만약에 로또가 된다면 말이죠 쿨러 튜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그네틱 베어링을 사용하는 쿨러는 커세어 것밖에 내지 않습니다 커세어 것 중에서 H100i 신형 제품이 기본적으로 마그네틱 쿨러를 RGB 쿨러를 제공해 줍니다 이 제품을 상단으로 박아서 CPU를 시켜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면에 3팩 마찬가지로 ML 제품이라서 마그네틱 베어링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RGB 펜을 전면에 3개 박아서 알록달록 이쁘게 꾸밀 예정입니다 네 진짜 만약에 내가 로또가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큰 큰 돈을 얻게 된다면 이런 엄청난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판매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판매업을 하더라도 장비 욕심이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다 비싸더라고요 손님한테 그렇게 비싼 거 추천하기도 애매하고 내가 사 쓰기에도 애매한 게 비싼 제품이 곧 가격이 확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급이나 중상급 사셔서 한 2, 3년 쓰다가 시스템 교체하는 게 좀 더 같은 가격에 높은 사양의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될 겁니다 물론 돈이 많다면 2년마다 최상위 제품을 사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최상위 제품 막 사시고 나면 4년 5년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쓰시는 경우에는 사실 세대가 교체되면 최상위 제품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정말 고가의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내가 좀 비싼 제품을 사겠다 그럼 2080 라인업 정도까지만 추천드리고요 CPU 같은 경우는 i7급 정도까지만 게이밍 용도 하면 그 정도까지만 추천드려요 물론 물론 자금 용도라 하면은 시간이 꼭 돈이기 때문에 최상위 라인업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튼 재미로 보는 최상위 견적이었고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앞에 것만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80 90 견적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거라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좋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신성조였고요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